아 율룡 파도 한 대꾼 맞죠? 아니 맞죠. 자 율룡의 드로잉을 넘어가야죠. 아 율룡 파도 한 대꾼 맞죠. 많이 맞죠. 이태석 선수는 4학년인데 굉장히 어리지만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. 제가 유치한 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저 실력을 충분히 한번 발휘해보고 싶습니다. 진짜 멋있다 밖에는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축구 선수로서 월드컵을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목표인데 그거를 한 번이 아니고 두 번까지 나가셨으니까 진짜 남다른 클래스구나. 항상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프로의 세계에 가서는 더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냉정한 말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말을 지금도 계속 수없이 듣고 있고 계속 기다려 듣고 있는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